다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수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샘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응답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과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31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입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이 많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명절에 친척을 보는 것 속에 너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절이라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또 여행을 나갔다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 세 곳에서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을 보내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그 추석의 의미를 알고 또 추석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보금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소 10장에 있는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노님들이 성노님들의 가정이 고린도전소 10장 20절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가정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소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소 10장 20절을 말해야 되는 가정과 가문이라면 현재 명절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쌓여야 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 고린도교에 있는 우리 성노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소 10장 31절에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 속에서 이 말씀이 통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신 가정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첫 번째 불신 가정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우리 성노님들 가정 속에서는 아직 불신 가정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신 가정에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 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응답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면 믿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신 가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고 또 가정 보금화, 가문 보금화가 되어지는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불신 가정 속에 있는 성노님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석은 우리 음력으로 8월 15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력으로는 9월 29일이지만 음력으로는 8월 15일입니다. 세상에서 추석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밤이 되면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식을 하는 것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달에게 소원을 빌는 것은 달이 가장 잘 보이는 때라고 해서 그 달에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들어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달에게 소원을 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조상에게 절을 하면 그 조상이 와서 복을 주느냐 오늘 성령 말씀에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 그 조상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상이 와서 이 제사상을 먹는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완전히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귀신 문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에 항상 제사를 지냈던 어떤 가문에서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겠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니라 점점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귀찮아지니까 안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가문에 큰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당을 찾아가서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님이 노하신 거라고. 그런데 무당이 정말로 제사를 안 지내서 이러한 일이 생겨났다고 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명절을 지나서 불안한 얼굴을 가지고 무당집을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사상을 정석껏 안 차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무당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고 묶이게 되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이 온 것이 아니라 조상을 가장하고 조상을 흉내 내는 귀신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에게 소원을 빌면 그 달이 소원을 들어주냐면 아닌 것입니다. 달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사단은 자꾸만 세상에 어떠한 사물을 가지고 우상순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7역읍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상순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삼사대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면서 우상순배하도록 만들고 그 우상순배의 결과로 가정과 가문이 저주와 재앙을 받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달에게 소원을 빌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500년이 더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귀신이 500년 넘게 한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정과 가문이 절대 보금만 못 듣도록 500년 넘게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 가문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단이 보금만 못 듣도록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순배하도록 만들고 그 우상순배 속에서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 문제가 왔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오직 보금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이 보금화되어지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가정과 가문이 보금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표가 왔을 때 영적 문제가 왜 오는지 또 성경에서는 우상순배를 왜 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또 그리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님들 중에서 혹시나 불신 가정과 가문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노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가정과 가문 속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가정과 가문 보고마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노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 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에서는 보통 아침에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과 가문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노께서 역사하시고 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노님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정과 가문 속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 랩런트들 중에서 세 명의 랩런트를 좀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랩런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이 힘들어 죽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을 때에도 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성경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위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오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렘누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위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선포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위시 불레스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과 유일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군대들까지도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위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유일한 렘눈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는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가정의 렘눈트들이 정말 바울처럼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세계보금화의 근임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렘눈트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통해서 세계보금화를 이루어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보금화를 이루어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세계보금화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과 또 율법과 사상의 그 옛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중심, 이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속에서 번호사하지 못한다면 세계보금화의 그림을 그려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온 인생이 아닌 본론 인생을 살고 또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세계의 성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참된 보금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직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기도 속에서 찾고 또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예수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은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겠지요. 없어지지 않는다면 추석의 문화를 흑암의 문화 속에서 보금의 문화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노인들 중에서 이 불신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성노인들은 가정과 가문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성노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추석 기간을 맞이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노인들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각자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가정과 가문 속에 있는 성노인들에게는 그 가정과 가문이 보금화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가문은 후대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씸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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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